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자 아빠가 나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오사키가 쓴 책이고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잘못된 생각, 이 5가지를 짚어보고 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고 있는 5가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직업 안정성, 저축, 안전한 투자,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지지 않기.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5가지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안정성입니다.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할까요?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보장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 공기업 이런 안정된 시장 다니면 흔히 말하는 철법통이라고 불리는 직장을 다니면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 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공기업 이런 것들을 권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계속 안정적으로 꾸준히 월급이 나오는 배우 작감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직업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직업 안정성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직업 안정성을 가진 직업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도 점점 더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직업 안정성을 가진 직업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 안정성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게 로봇 교사 끼약입니다. 실제로 제가 너와 나의 은퇴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은퇴자 분들을 만나는데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들도 만나고 공기업 출신, 공무원 출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돈이 뭐 이껍고를 떠나서 그냥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찾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그 노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것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깨져 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리고 이 직업 안정성은 앞으로 점점 취약해져 갈 것이다. 지금의 안정성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직업 안정성을 중요 기준으로 해서 직장이나 직업을 찾고 계시다면 이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까라는 착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종리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 유튜버분들이 저축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많이 교육도 하시고 많이 그런 말씀들을 전달하셔서 이제는 유튜브를 특히 보시는 분들은 저축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화폐의 구매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짐바부에라는 나라에서는 백조 짐바부에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백조예요 백조 백조 짐바부에 지폐 가지고 있으면 계란 3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저축이 결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 독일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한 주부가 손수레 우리가 손수레 있죠. 그 짐, 대형마트 가면 카트처럼 있는 대형 손수레에 지폐를 한 다발 가득 채워가지고 베이커리에 갑니다. 그 지폐를 가지고 빵을 사 먹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짐수레가 워낙 크니까 베이커리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커리 앞에 잠시 세워놓고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든 거죠. 도둑이 그 짐수레를 가져간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짐수레는 가져갔는데 그 짐수레 안에 있던 지폐들 있죠. 돈. 돈은 다 바닥에 쏟아놓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는 버려두고 물건만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되는 것은 이렇게 물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 저축을 하면 돈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질 구매력이 떨어짐으로써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투자로 얻는 게 있을까 안전한 투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찾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찾고 있고요. 하지만 로보트 교사키는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투자들만 있지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안전하니까 좋고 주식은 불안전하니까 별로 안 좋아. 혹은 뭐 이 주식은 정말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동산이 좋은 투자 대상이냐 아니냐 주식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 내가 좋은 투자자들부터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다. 나쁜 투자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고요. 주식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다. 나쁜 투자다.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그 안에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인 거고 투자하기 나쁜 부동산이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주식과 투자하기 나쁜 주식이 있을 뿐이지 주식 자체가 투자로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투자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안전한 투자를 찾아서는 절대 그런 투자처는 없다. 보통은 리스크는 수익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찾으시면 예금밖에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금은 사실상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산된 포트폴리오인데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투자 전문가 분들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도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호사께는 사실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얘기할 때는 보통 A라는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A주식, B주식, C주식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A, B, C를 사놓고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하지만 로버트 교사키가 보기에는 이것은 근용 자산에 몰빵을 해놓은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그 자산에 전부 다 내 돈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붕괴하게 되면 모두를 잃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공황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 대공황은 25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돈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공황의 직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안전해 분산 투자하면 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착각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분산 투자를 하기 이전에 일단 내가 좋은 투자다니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빚에 대한 얘기인데요.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죠. 빚을 지는 걸 싫어하고 부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빚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빚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전한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면 굉장히 안전적인 경제가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조차도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국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정말 우량한 기업이죠. 정말 반도체를 쥐락펴락하라는 엄청난 기업인데 삼성전자도 재무제표를 잘 보면 부채가 영이 아닙니다. 기업 역시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훨씬 큰 훨씬 우월하고 훨씬 안전하고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나 기업조차도 부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이 부채를 무조건 없는 게 좋다. 없애야 한다.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부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난 절대 빚지면 안 돼. 빚져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착각이다는 겁니다. 로봇 교사께서 계속 자신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빚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의 경제적 자유를 하루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할까?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까? 세 번째 안전한 투자를 얻는 게 있을까? 네 번째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다섯 번째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 다섯 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생각들 착각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나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로봇 교사께 착각 다섯 가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 날 꽤 다르시고 이제 새로운 금융 교육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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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